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협의회가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과 본산급 주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석 스님들은 종단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태고종 전국시도교구와 본산의 대표 스님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지난 1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에서 진행된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협의회 워크숍 현장, 제주종무원법당에서 입체식에 이어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옥불사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종단 안정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산급 주지협의회 워크숍을 제주에서 갖게 된 것을 대장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종단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대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환영사를 대신해서 마치겠습니다. 스님들은 종단의 화합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종단 어플 개발 설명회와 함께 종단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협의회는 수석 부의장의 충북교구 도안스님을, 차석 부의장의 인천교구 능화스님을 선출하며 내실을 따졌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은 참석 스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종단 내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종무원장 스님들이 뭉쳐지고 종도들이 뭉쳐지고 그 힘이 되면 당연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종무원장 스님들의 모임이 잘 돼서 종단의 힘이 되고 이 종단의 발전이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종단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종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종무원장 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총무원과 종회, 협의회 간의 균형 잡힌 조화로 한국불교의 재대학을 꿈꾸는 태고종 대주에서 시작된 화합의 발걸음이 종단의 명예와 올바른 위상정립의 마중물이 되기를 사부대중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앤뉴스 김가희입니다.